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오늘 개최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과 22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역대 최다 규모인 78개사가 참여해 폭넓은 금융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박람회 기간 현장 면접과 모의 면접, 고졸 채용 상담 등 구직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됩니다.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도 9월 중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홈페이지를 금융권 채용정보 플랫폼 홈페이지로 전환해 운영할 방침입니다.